핑크퐁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핑크퐁과 홍이의 댄스 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들, 안녕! 난 핑크퐁이야! 안녕, 난 호기야... 호기, 무슨 일 있어? 응, 사실은 어제 무서운 소리가 나서 잠을 잘 못 잤어 뭐라고? 괜찮아, 호기! 오늘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율동을 배울 거야! 바로바로 무섭지 않아! 정말? 그럼 빨리 배우러 가보자! 친구들, 우리 따라해봐! 오늘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멋진 율동을 배워볼게! 어떤 괴물이든! 이 율동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거야! 자, 몸을 옆으로 돌려서 팔을 옆으로 쭉쭉쭉 뻗어줘!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손을 펴서 앞으로 한 바퀴! 앞으로 한 바퀴! 정말 쉽지? 쭉쭉쭉! 한 바퀴! 잊지 말고 바로 율동하러 가보자! 응응! 노래 퐁! 율동 퐁! 포이포이! 퀵퐁! 반짝반짝 눈빛 뼈죽 뼈죽 이빨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퀵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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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소리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퀵퀵! 걱정마 무서워 하지마! 우린 함께라면 이겨낼 거야! 얄얄얄! 우리 함께라면 얄얄얄! 무섭지 않아! 얄얄얄! 우리 함께라면 괴물도 귀신도! 얍! 얄얄얄얄! 우리 함께라면 얄얄얄! 무섭지 않아! 얄얄얄얄! 우리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거야! 얍얍! 괴물 얍 얍! 유령 얍 얍!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추니까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나도 나도!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율동으로 만나자! 안녕!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